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댓글을 한동안 답을 잘 못해가지고요 제가 댓글에 대한 답을 동영상으로 좀 올리려고 해요 그렇게라도 좀 답변을 하는 것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거 몇 가지를 오늘 좀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어제 신생아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에게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노혜지님 내 애기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가 아기가 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혹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기 건강에 약간 이상이 발견이 돼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든 아니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든 어떤 일이 딱 발생을 했을 때 엄마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이에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 죄책감을 가지라고 제가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노혜지님도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죄책감을 느끼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을 개선하고 우리가 바로 돌이키면 정말 좋은 행동이 되지만 죄책감에 매몰이 돼가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나쁜 엄마야 나는 이렇게는 정말 내가 너무 나빴어 내가 아이한테 너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어 이러면서 그 죄책감에 매몰이 돼가지고 너무 이것 때문에 크게 마음 아파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작 아기한테 해줘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내가 이랬구나 우리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오면 나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줘야지 이건 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죄책감으로 마음이 좀 아프고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좀 가슴이 좀 너무 아리고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죄책감에는 매몰되지 마시고 이제 건강하게 아기가 나오면 그때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에 희망을 가지고 아기를 그래 얼른 태어나자 엄마가 많이 안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자꾸만 내가 잡으면 부정적인 마음을 잡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잡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육아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아파서 입원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발생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실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엄마들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다 처음 키우고 그죠?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요? 실수할 수 있죠 아이를 처음 키우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나의 완벽하지 못함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이번에 이렇게 배웠구나 그 다음번에 내가 이런 거 조심해야지 하면서 아이한테는 더 기쁜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아기는 내 표정을 보고 또 아이들이 또 2세 3세 5세 개 크면 클수록 엄마의 표정을 보고 아 이거는 괜찮구나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아는데 엄마들이 지쳐있고 너무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면 아기한테 좋은 표정과 이런 것들이 안 나가서 아이로 하여금 걱정과 불안을 또 만들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 노예진님 힘내시고 모든 아픈 아기들을 가진 그리고 잠깐 이번에 환절기니까 또 감기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 엄마들 힘내시고 우리 육아 즐겁게 해봐요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